하이피델리티 딴지 영진공 슈퍼의 스타킬리 딴지 마켓 근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유정란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상품 상세 페이지는 이미 다 써놓은 지 오래였으나 막판 가격 조율과 배송 관련한 세부적인 것들을 마련하고자 늦어진 면이 있고요. 아울러 녹음이 진행되는 오늘 키앤바움 바움쿠엔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통보 페이지를 열심히 썼고요. 그런가 하면 사무이 아찌이라고 뿌리는 형식의 방열 그러니까 유리창에 뿌리면 열이 바깥으로 잘 안 빠져나가게 하는 약간 코팅 이런 기법인가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송구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필수 아이템일 수 있습니다. 방풍제와 문풍지와 함께라면 2배 효과를 낼 수 있다. 문틈은 문풍지가 맞고 창문 자체에 열은 제품이 뿌리는 사무이 아찌가 오늘부터 판매될 예정이고요. 저 잘 쓰고 있는 거 있어요. 요새 새로 올라온 것 중에 뭡니까? 가글 아 가글 가글 FDA 등록을 마친 이거 되게 웃긴데 제가 요새 군밤철이잖아요. 밤을 굉장히 좋아해요. 구황작물이랑 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자리에 옆에 코코아 기자가 앉아있잖아요. 코코아 기자한테 아 군밤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내미는 거예요. 가글이 늘 이거 입맛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내미는 거예요. 입맛이 사라져요? 시킨을 파는 제품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가글을 하면은 보통 가글은 가글을 해도 약간 가글의 끝맛이라고 해야 되네요. 그런 게 남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고 좀 덜 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환기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덜 독한, 아니 그리고 입맛을 가시게 하는 효과가 뭐냐면은 가글을 하고 그거를 딱 뱉어봐요. 그러면 입맛이 가십니다. 내가 밭 뱉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거뭇거뭇한 게 뭔가 나와요. 뭔가 나오는데. 어머, 진짜? 굉장히 내 입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 맛이 좀 가십니다. 네.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상쾌해요. 네. 저희 올리덴탈 가글 판매 중이, 철창리에 판매 중이고요. 저희가 신제품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제가 지난주에는 업체 미팅차 제주도에 다녀왔는데요. 아, 맞아. 제가 내일은 부산에 갑니다. 아, 부산에서 양념 주꾸미 취재를 한 다음에 난 진짜 무슨 맞지도 이런 거는. 진짜?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수요일에는 밀양 얼음골에 들립니다. 아, 사과? 네. 얼음골 사과를 사진에 담아오기로. 작년에도 잠시 판매를 했었죠? 그치. 다시 사과철이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힌 밀양 얼음골 사과를 짓고 수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이고 아울러 수요일은 저의 생일이죠. 출장 다녀오는 날. 여러분, 현식이가, 아, 현식이. 여러분, 함 작가가 저보다 3일 늦게 태어나나요? 그렇죠. 아, 맞다. 로라가 어제 생일이잖아. 그렇죠. 아, 맞아, 맞아. 로라는 생일이 3일이잖아. 11월 1일. 111. 저희가 까고, 설마 같은 해에도 너가 먼저 태어났겠지? 라고 깠는데. 네. 심지어 제가 듣게 태어났죠. 자, 이쯤에서. 둘의 궁합은 환상이네요, 진짜. 어떻게 생일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로라 어머니가 로라를 낳고 기지개를 필 무렵. 저희 어머니는 배를 움켜쥐고. 그렇지. 병원으로. 이쯤에서 생일 축하 음악 한번. 그러고 보니까, 맞다, 맞다. 내가 그 차기학과 관련해서. 내가, 내가 셀프로 한 가장 뻑떡지근한 생일 선물이다. 아, 셀프. 네, 그렇죠. 셀프 생일 선물을 저한테 남겨준 건데. 이 할부가 끝날 때 저는 36살이 된다는 점. 네. 어쨌든 고로케 요새 마켓은 언제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훌쩍 기자님의 출장을 보면 아시듯. 조만간 또 저기 전라도 쪽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리고 제가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대박 상품이죠. 오징어. 아. 오징어 자비의 계절이 돌아왔다. 아, 아. 그렇지. 겨울이니까. 아, 그래서 그 조양 덕장이죠. 덕장에서 신선한 오징어 배를 가르고 손질을 해서 덕장에 널져 오징어를 말리기 위해서 그 광경을 취재하러 갈 수도 있다. 아, 기대되네요. 네. 마켓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상품이 많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된 게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됐는데 실제로 이제는 철마다 돌아옵니다. 그 마켓 상품이 예를 들어서 11월이 되면 오징어와 사과의 계절이 오징어를 뭐 상시 팔지만 그리고 이제 겨울이 좀 더 되면 이제 저희 제주 노지감귤이 또 판매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해를 해가 바뀌어서 이제 그 제철 상품들이 막 생겨나요. 내년에 뭐 한 예를 들어서 봄 한 5, 6월 정도 되면 또 이제 그 블루베리 소확한 블루베리 생블루베리를 이제 저기 새룸이랑 갔다 갔던 이런 식입니다. 아, 참. 이 마켓이 사시사철 풍요로운. 순환하는 약간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계절마다 다른. 철을 느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아, 이거 맛볼 때가 됐구나. 아, 청도반시 간말랭이. 아, 맞아. 이제 겨울이 되면 또 들어오죠. 아, 그렇구나. 박오현 할아버지님. 계절에 따라 이렇게 달리 맛볼 수 있는 단지 마켓. 참. 훌륭하다. 그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게. 이렇게 꽉꽉 채워놓은 거 아니야. 상품들. 그래서 저희 슈퍼에스타K는 광고 문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큼 잘 소개하는 방송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프로피알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광고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려나지겠습니까? 그렇게 마켓 근황까지. 하여튼 이번 주에 추가되는 상품이 한 5, 6종 정도 되기 때문에. 네, 5종 정도 되기 때문에. 진짜. 단지 마켓 방문이 뜸하셨던 분들께서는 한번 요새 뭐가 새로 들어왔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선물 같은. 광고 하나 듣고 청취자 후기로 가야 되는데. 네.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상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파인프라 치약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제품도 보내드리고 있고. 네이처 오다에서는 한우도 시원해주고 싶어요. 진짜 빵빵하다. 고칼이다. 아니 세상에. 어느 저기에서 한우와 고급진 치약과 먹고 이빨까지 닦으시라고. 후처리까지 완벽하게. 이 세 업체에 심심한 감사에. 좀 더 심심한 안심심한 감사. 아주 깊은 감사에 전해드면서. 이 셋 중에 이번에는 네이처 오다. 광고 듣고 청취자 후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팔팔 끓는 가마솥에 유기농 사료 먹고 자란 유기농 한우를. 24시간 푹 고운. 네이처 오다 유기농 공탕.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우와. 이걸 정말 이 가격에. 네. 청취자 후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물과 같죠. 그동안 참 많은 분들께서. 이게 방송을 좀 이렇게 녹음을 한 번 쉬면. 네. 모든 게 이렇게 많이 쌓인. 너무. 아니 우리가 한 줄을 건너뛰니까 청취자 게시판이 상당히 조용한 거예요. 그냥 라디오 게시판 자체가. 그래서 우리 방송에 위험을 느꼈어요. 그러던 와중에 지금 또 최근 게시판 그 게시글이 슈스케에 방송 좀 올려주세요. 형기증 난단 말이에요. 아 요새 그 형기증 소년이었던 그 형국씨가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하셨어요. 아 진짜? 먹방을. 아 먹방을. 괜찮네. 엄마 잘 먹겠어. 그러니까. 이제 어젯한 청년입니다. 이미 그때가 청년이지 않았어요? 한 서른 대시죠. 아 맞네 맞네. 그래서. 네. 아무튼. 청취자 여기 달려보죠. 네. 메모리님께서 사과 얘기 그때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오래전 같다. 우리 저기 로미가 좋아하는. 사과. 사과 선별씨 주의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박새로미 양이 너무 광택이 나거나 부정형을 피하라고 하며 이유를 태생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그 외에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이 일찍 출하할 목적으로 빨갛게 더욱 빨갛게 보이려고 양을 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거 있죠. 광택 내려고. 실은 울 어른이 3년 전 청송으로 귀농하셔서 사과농사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메모리님의 주말에 봉가 가고 할 때 신새벽부터 집에 바로 붙은 옆집 밭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눈을 뜨곤 했는데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착색제랑 광택제 뿌리는 거라고 하더라고. 우리 집은 밭 개관하고 묘목 심는 것부터 시작한지라 3년째인 올해부터 소출이 나고 있다고 해요.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으시다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친 거하고 안친 거 구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또한 비자발적 호갱이 되는 길이다 싶다. 여튼 보기 좋다고 다 먹기 좋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바다달팽이님께서 9회 때 새로미님 사과 이야기에 홀려서 29회인데 29회 때 9회 때 29회 때 근데 이게 박새로미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렇게 후기가 되거든요. 홀려서 일요일에 출근하고 오전에 후딱 일을 마치고 차를 모고 나갔대요. 문경 사과축제에 가셨다고 바다달팽이님께서 문경 세제공원 문경 세제공원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리저리 둘러보셨다고 사과 5키로 오미자 와인 2병 사오셨다고 사진까지 올려줄 수 없죠. 다음 달엔 총송사과 숙제한다던데 거기에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이거 무슨 요원으로 뽑아야겠어요. 특파워 특파워 축제 헌터 제가 아는 바로는 이번 주 주말에는 밀양에서도 얼음골 사과축제를 합니다. 맞으시는 거 아닌가 몰라 네 바다 내부님 가보시고요. 죽은 새들 날다님 30회 실시간 청취욕이 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자가 잔고가 줄어봐야 4일시 아 사랑의 7시간 아 깜짝 놀랐어요. 사랑의 7시간 당시 아니 이 병이 청취자에게까지 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폭넓은 운동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네요. 죽은 새들 날아님은 그럼 이제부터 죽새님이라고 안 하겠다. 죽새나요. 네 로라님을 실시간으로 배웠을 때 남자의 목근육과 눈알근육은 불수익은이라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포스 스캐너와 같은 속도로 스캔을 하게 된 결과 살이 쪄봤자 얼마나 찌겠습니까? 로라님은 살이 좀 더 찌셔야겠습니다. 맞아요. 벗겨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말하지 않아도 이거 삐짜리 할 거니? 이렇게 또 말문이 막혔군요. 연필 깎이니? 포스 스캐너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나이가 들수록 이 스캐너 속도가 점점 느려지나 봐요. 아니 그냥 제가 그 껄림을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껄림이 이제 보면 항상 이렇게 스캔을 하는 게 너무 느려서 너무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껄림 제발 좀 티 안 나게 보시라고 그러는 게 생각납니다. 그런 대화가 오고 가려면 어느 정도 사이가 아니 약간 그 방송 분위기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다음은 연필깎이님. 제가 지금 네 분 연속으로 소개해드린 이유는 로라가 잠시 점심 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 먹었습니다. 네. 그럼 연필깎이님 소개해 주시죠. 악성 댓글이 없는 이곳 참으로 견실한? 건실 아니겠죠? 견실도 맞을 거예요. 견실도 맞나요? 둘 다 맞겠죠? 짧은 저의 아니에요. 나도 잘 몰라. 젊은이들이 내 속엔 긍정맨만 있어요. 하면서 적은 글만 있는 이곳 참 좋은데 좋긴 한데 뭔가 뭔가가 설명할 길이 없네. 아 뭔가가 나빠지고 싶은 욕망. 착한 거 알러지. 나쁜 제목이라도 클릭하기가 심심. 그래서 인간 3명에 대한 단점을 찾아보기로 하셨대요. 물론 더 이상 이 인간들 장점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약간 웃기다. 아닌데 연필깎이님한테 우리가 장점만 찾아달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참 뭐라 그래야 돼. 스스로 미션을 만들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를 느끼시는 연필깎이님. 그래서 그런 사람 아니시라고. 오늘부터 러닝머신 위에서 1회 재생을 들어가신다고. 네. 정주행 시작하셨군요. 그래서 새로미님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단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법이 납니다. 로라님 이하동문. 홀짝님은 점이 한 20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죠? 뭘 아시나요? 상품도 보내드리는데. 아 맞네. 상품 받으셨잖아요. 벌써 잊어버리신 거야. 벌써 소화되시는 겁니까? 이분은 물욕에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실 거야. 우리 연깡님. 이런 식으로 복수하겠다. 뭘 아는지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 아파 단점이 많죠. 부분과 전체님. 장점 단점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 댓글이 부분과 전체님. 창업적이다. 나타샤의 노가를 안타까워하며. 야 나타샤도 되게 오랜만에 본다. 저도 그래요. 전 되게 낯설어요. 내 이름인가 이것이. 나타샤의 노가다를 안타까우며 30회를 듣는 중 안타까운 마음의 글을 올려봅니다. 예전에 방송 들으면서 딴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게시판 후기가 많아져서 아 흐름을 타는 건가? 게시판 후기랑 내용 댓글에서 한번 분석해볼까라는 생각이 게시판 분석 프로그램을 짜본다고 글을 올렸었는데 새로운 명이 노가다로 글을 세고 계셨네요. 아 우리 그래프 그려온 거. 수기특집에서. 요즘 1위 바빠 조금씩 미루고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연말 가기 전까지는 본격 슈퍼스타 케이 게시판 동양 프로그램을 작성해다 혼전하겠습니다. 아이고. 기대할게요. 보셨어요? 저희 나무위키의 슈퍼스타 케이크. 아 네. 봤어요. 아 거기 로라 신명이. 턱하니. 뚝! 뚝! 어쩌겠어요 이제 이미 까인 몸. 그럼 이제 까고 살아야지 뭐. 아 그 뭐랄까요 감동에 맞이 않았어요 진짜. 아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온수매트를 본의 아닌 게 3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저도 등을 지지는 것을 좋아해서 겨울만 되면 온수 최대로 뜨겁게 놓고 지지면 자곤 하지요. 전자파 문제가 돼도 돼요. 와이프가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팁을 드리자면 집에서 쓰는 쿠킹 오일을 좀 두껍게 여러 장 동글동글 모양을 잘 포밍해서 온수 데우는 장비에 씌우면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파는 직선으로 오니까 눈으로 옆구리면만 감싸면 됩니다. 실제 전자장비 개발할 때도 간혹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저기 온수 데우는 쪽을 발밑 쪽에 대놓으면 좋습니다. 네. 아 머리 쪽으로 안 하고. 이거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고요. 도어락은 혼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요. 로라님처럼 여자가 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어요. 철나사를 가장 쉽게 박는 방법은 그 나사보다 조금 더 작은 구멍을 미리 드릴로 먼저 뚫고 나중에 나사를 전동 드라이버로 끼우면 좋습니다. 먼저 드릴로 구멍을 뚫어놓으면 로라님처럼 밀리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나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 그걸 못해가지고. 드릴 비트는 마트에서 싸게 팝니다. 이렇게 너희가 뭔가 하나씩을 하는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좋은. 그러니 정보들이. 물론 저한테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헤드폰에 대한. 그것도 그렇고. 차액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차액이 엄청 많이 줬고요. 이제 더 이상 감사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저희도 좋은 방송으로. 되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하다. 네. 딴지 칼바람님. 이번 하이피델리티 출연이 세 번째던가요. 그러니까 요가 와서 뭔 짓을 한 거예요. 또 나갔어? 두 번째 나갔죠. 두 번째. 무슨 탈모 전문가로 빙의해달라고. 왜? 너 탈모도 없잖아. 그때 탈모 뮤지션 특집이었어요. 롤을 주셨어요. 그 박사. 거기 분위기 그래? 거기도 개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달라져요. 내공이 많이 쌓인 방송이에요. 벌써 내년쯤에 아마 100회가. 아 그렇구나. 홀장님이 나오시는 건 땜빵 역할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가업거래도 한 번 출연할 수도 모르겠네요. 아 저는 가업거래네요. 하이피델리티에서는 하마자로 나오셨으니까 가업거래에서는 또 다른 닉네임으로 활약하셔야죠. 그래서 추천 하나입니다. 할짝. 아 근데 이거 제가 만든 방송 닉네임 중 하나입니다. 할짝. 옛날에 그 약간 파일럿 방송하다가 그 야한 드립 계속 그 자기 닉네임 그 필명에 야하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내가 나는 홀짝 말고 활짝 이렇게 좋은 활짝. 그리고 헤드폰은 대학로에 있는 이어폰 샵에 가셔서 직접 청음을 해보고 구입하세요. 아 맞아. 청음할 수 있는지. 일단 머리에 맞는지부터 체크해야지. 음. 네. 그리고 본인의 소리 취향도 중요하니까 청음을 추천합니다. 아 그래. 맞아. 메타님. 한 박사님. 제가 박사 역할이었거든요. 하이피델리티 출연 잘 들었습니다. 시쿠 세쿠 대박입니다. 시쿠 세쿠 뭔데? 아 이게 무슨 그 보통 시쿠 삼십분에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저기 빡가는 PD가 써준 대본에 드립이 나와있었어. 세쿠 삼십분에 뭐 이런가.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쿠 세쿠 대박입니다. 슈퍼스타키에서도 이 정도 드립이라면 두 성년님들에게 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저도 못지않게 드립 잘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브레이크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방송. 저까지 악셀을 밟아버리면. 자 다음 후기는 로라님이 드려주시죠. 밀떡야무야무님께서 역주행. 역주행 중인데 참 재미나네요. 홀짱님 입던 거 로라님 케미도 좋고 새롬이 향도 재미지네요. 덕분에 딴지 깊숙이도. 벙커 깊숙이죠. 구독하고. 마켓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이용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안좋은 추억이 있어서. 안좋은 추억. 이유 이유 뭘까요? 여튼 좋은 방송 부탁드린다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안좋은 기억 뭘까요? 결제 관련이겠죠 아무래도. 이 정도 안좋은 추억이면 한 20번 시도하다가 안 되셨을까요? 요새는 잘 되니까요. 모바일 결제도 되니까요. 네 다음 크와왕님. 이손공방. 이손공방의 면생리대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이전에 딴지장날에서 여친느님과 같이 이손공방에서 면으로 만든 거실계라고 안하셔도 됩니다. 생리대에 직구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사서 빨리 그날이 오길 기다리는 여친느님을 보네요. 로라님과 비슷하네. 저랑 비슷하죠. 여자가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니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었는데. 맞아맞아. 어느새 경험 후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일단 시중 제품은 비닐을 써서 둘러서 만든다는데 이손공방 제품은 올 면이라. 촉감이 좋다나 푹신한 느낌. 그리고 그때 나이나이님이었나 흡수력이 장난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흡수력이 장난 아니랍니다. 일반 시중 제품에 비해서 오래가는 편이라네요. 근데 이걸로 통증이 덜 있고 이런 건 잘 모르겠답니다. 이게 일반 생리대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통증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시라고. 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여친님이 푹 빠졌네요. 그때 테스팅으로 조금 사서 더 사려고 했는데. 한두 개로 사면서 배송비 내는 게 좀 아깝네요. 그래서 결국 다음 딴지 장날까지 기다리고 그랬는데. 저희는 오일장이 아니에요. 내년 초에나 한다고 했더니. 뭐 앞으로 한 세 번 정도만 더 하겠네 하면서. 쿨레 나게 기다린다네요. 아 그러네요. 귀여우시다. 어차피 미리 사둔 일회용도 있어서 섞으면서 쓸 예정이랍니다. 소개시켜준 나이나이님 감사해요. 그리고 소개자리 만들어주신 로라님 에로미님. 그 홀짱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걸신 아니 잘 싸세요. 잘 싸세요. 아 근데 나이나이님 닉네임을 정확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이 나이죠. 나이 나이입니다. 아무런 뜻이 없어요. 로라님이 써보셨겠네요. 아 그렇죠. 아니 저는 양이 별로 안 많아가지고. 사실 흡수력 부분은 잘 모르겠고. 확실히 감촉은 진짜. 아 그렇죠. 아 면인데. 감촉은 진짜 짱. 진짜. 면인데. 저도 한번 사서 써봐야겠네요. 이송공방에. 아직 좀 공부가 덜 됐어. 이송공방에 면 생리대는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엄마가 만들어주는 생리대예요. 어머님께서 만드시는데. 예쁩니다. 디자인도 훌륭하죠. 네 맞아요. 남자가 참 드리기에 애매한 말씀일지 모르겠으나. 진열된 거 보면 예쁘더라고요. 이송공방에 면 생리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림 칸추리보이님 로라님 소개해 주시죠. 드디어. 오 드디어 제 리기 슈니스케 나왔네요. 저기 뭐야 사랑니 관련해서. 그렇죠 그렇죠. 메일 보내주셨었죠. 매일 보내고 수신사기는 되었으나 아무 대답도 답변도 언급도 없길래. 한 명 방송 초창기에는 청취사연에 목마르다더니 이제는 배가 부른 개로구나. 배가 불렀어. 이러고 3주간 삐쳐있었는데. 제 배는 원래 불러있어요. 맞네. 맞네. 드디어 제 닉이 한 번 불리워지는군요. 신기하네요 하셨어요. 신림 칸추리보이님은 메일로 본인의 본명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좋은 제보를 주신 것에 대한 작은 답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에 뭐 또 미스터 디케이님이 제 닉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이 신림 칸추리보이님 글에 리프를 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스터 디케이님 특별히. 아 근데 미스터 디케이님이 디케이 라니스터로 바꾸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 후기 글을 위주로 읽어드리다 보니까 니 글 빠뜨렸는데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읽습니다. 네 그 다음 빡새로미님께서 도와주세요 슈퍼에스타 K. EMS 패드라는 게 있대요. 운동부족으로 날로 근육이 녹아내려 축 처지고 늘어진 살꺼죽이 되어가던 어느 날 요즘 호날두가 나오는 EMS 식스패드 광고가 눈에 띄더군요. 요거 홈쇼핑에 나오더라고요. 네 해서 좀 더 알아보니 저가용으로 일본에서 나온 EMS 스포패드도 있더군요. 그래서 슈퍼에스타 K의 요청을 드립니다. EMS 패드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호날두가 광고하는 거랑 일본 저가 패드랑 차이가 있는지 검증 부탁드립니다. 하다못해 전문가 초빙 인터뷰라고 하다못해라고 말씀해주신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디서 왜 이런 부분을.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분 뜻은 우리가 전문가보다 더 좋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검증이. 아 그런 거야? 이렇게. 이렇게 긍정적인 처자가. 왜 일하다가 중간에 뛰쳐나가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검증 시 딴지 마켓에서 아임닭 닭가슴살부터 시작해서 근육과 건강이 필요한 먹는 건 못 먹는 건 가리지 않고 폭풍 쇼핑을 약속드립니다. 안 해주시면 유유. 아 이거 한번 바로. EMS 패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뭐 이렇게 복귀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붙여. 이렇게 붙여가지고. 두르면.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전기 충격 같은. 뭔가 전기 신호 같은 거 줘서 근육이 운동하는 상태처럼 만들어주는 거래. 아 그거의 그거 요새 왜 트레이닝법 중에서 왜 샵 가서 한 1회당 15만 원 하는 건데. 전기 이런 거 다 연결시켜서 그거 저항하는 운동하는 그거를 홈 버전으로 약간 좀 저렴하게 해서 만든 거. 그런 거가?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아요. 알아봐야겠군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막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드디어 저희가 방송 나무위키에 진출하겠습니다. 축하송을 많이 써야 되네요. 진짜. amazing. 아까 뭐였지 지금 세 번째잖아. 4세 생일. 4세 생일. 아 그리고 차 산 거. 아 맞다. 나무위키에 진출했습니다. 제로원님이 게시판에 회의 언급 아이템 정리해 주신 것도 이미 감동이었네요. 그것도 진짜 감동. 테드님께서 나무위키에 무료 아카이브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 글 그 리플에 막 아유 이제 우리가 틈날 때마다 가서 채워야 된다고. 나 진짜 진짜. 그래가지고. 저희 다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테드님한테 따로 들었는데. 테드님이 이제 종종 작성을 하고는 계셨는데 이거를 50회쯤에 이제 특집을 하겠지 싶어서 그때 우리가 오픈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우리가 30회에 특집을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공개했다면서. 저희는 한발 빠른 방송입니다. 샴페인을 다트린. 그렇죠. 드디어 저의 심폐 폐활량을 알아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 후기 남겨주신 텅스탱 독고냥이 골리아 킬 다윗 네올로지 7 할 수만 있다면 그러던가 말던가 호야 80 별다남 딴지 칼바랑 그른거 없다 지노 TN 까만머리 까꿍왕자 MD 엔젤스 주세 MV 적설 전설의 흑발 싱글기어 솔짝에게 앞으로 누워 곤장 맞아 라는 사진 올려주신 라인브레이커님 꾸준히 청취하자면 후기는 처음이라는 좋은 친구 E님 타방송에서 새로미안 광고 듣고 따라왔다는 소원하나 H 구야 꿈꾸는 통단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또 가열차게 아 훌륭하다. 저희는 항상 방송의 70%가 진행되면 본코너를 시작하죠. 저희에게 일용할 상품을 제공해주시는 아임닭 광고 듣고 창조경제위원회로 본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엔 닭가슴살 통조림 점심은 닭가슴살 팩 그리고 저녁엔 닭가슴살 통조림과 팩을 같이 아무리 다이어트엔 닭가슴살이 좋다지만 퍽퍽한 닭가슴살만 맨날 어떻게 먹어 매번 요리를 할 수도 없고 닭가슴살만 보면 아주 숨이 턱턱 막힌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재료 맛있는 다이어트. 아임닭의 닭가슴살 수제 소시지가 은약의 최저가로 딴징 마켓에 입점했습니다. 아임닭엔 방부제 MSG 없습니다. 대신 식이섬유와 비타민으로 건강에너지는 아웃. 소시지는 칼로리가 높고 살찐다는 편견. 이제 버리세요. 닭가슴살 84%에 청양고추 및 각종 야채를 믹스하고 청년 바다에 초인 함초로 나트륨 압량까지 확실하게 낮췄거든요. 가장 맛있는 다이어트.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아임닭을 만나보세요. 술 한저라도 좋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특이하게 본 코너를 방송시간이 늘어나면 살짝 줄여서 합니다. 멋진 방송이죠. 슈퍼히사 K에 나름 메인 코너를 창조경제위원회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가능한 정말 그 진짜 민망하다. 우리 방송이야말로 용두삼위의 전형이다. 전형이지. 도서정가제란 말입니다. 로라님 소개해 주시죠.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예요. 도서정가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34개 OECD 국가 중에 영미권,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등 1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도입해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 OECD 국가를 경제적으로나 좀 이렇게 선진국의 반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 중에 영미권을 제외한 1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건 소위 말하는 좀 나간다 싶은 국가들이 많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서정가제는 법이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된 거라고 합니다. 새로 입법된 게 아니고 개정된 거. 이 도서정까지 시행 배경은 아름답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제도는 그 배경은 아름답습니다. 의도는 참 아름답고요. 책값 과열이나 경쟁 때문에 결국은 이런 지식산업이잖아요. 사실. 이런 걸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힘들게 쓴 책인데 똥값 만들면 되겠냐. 콘텐츠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아름다운 배경으로. 의미에서. 그래서 과도한 가격 할인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싼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가격 중심의 왜곡 현산도 발생하고 있다고 나름 진단을 했대요. 그래서 문화상품의 보호를 위해서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좀 정말 책값이 말 그대로 종이값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름 아름다운 저기로 시행됐는데요. 2003년 2월에 시행된 아까 새롬이 엔지니어가 말했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서 도서정가제는 같은 해 이미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좀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 서점에 한하여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서 10% 가격 할인을 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 폭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값에도 팔고. 네. 그렇죠. 70% 할인 이런 거 하죠. 2007년 10월 20일에 다시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하면 발관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했어요. 기간을 좀 늘린 거죠.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겠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도서정가제가 2014년 11월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겁니다. 이제는 신간 이런 거 없이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도서정까지는요. 10% 가격 할인에 간접 할인을 5%까지 이 간접 할인은 뭐냐면 포인트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이런 걸 간접 할인으로 묶죠. 혹은 사은품도 될 수도 있고 최대 15% 합치면 할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격 혜택은 10%. 거기에 부수적으로 5%까지 줄 수 있는. 이게 시행되기 전에 대란 같은 게 일종의 있었죠. 이 시행 전에 엄청 책상에 팔고 그때 제 주변에도 읽지도 않을 책을 엄청 지름해. 50만 원을 치 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제 친구들은 이미 그 책을 다 읽었나 모르겠어요. 책은 DP죠. DP만 그만큼 좋은 DP가 없죠. 그렇죠. 도입 과정을 보면 개정안 발의해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긴 한데 그냥 2013년부터 논의가 되어오다가 2014년에 본격적으로 통과되고 공포하고 시행된 게 작년 11월 딱 1년 됐네요. 우리가 마치 도서정가제 1년을 맞아 이 특집을 하는 것처럼 진짜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좋은 방송이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 당연히 많은 반응. 53.4%의 20대는 20대 중에서 많은 과반 이상이 책값이 오른 것 같다. 맞아요. 그 전에 워낙 싸게 팔았어.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실제로 책값이 애초에 좀 싸게 나옵니다. 정가제 시행 이전에는 15,000원 이런 책들이 많았다면 요새는 좀 11,800원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요. 아이스크림이 왜 슈퍼에서 50%에 파니까 정가 자체를 약간 좀 비싸게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할인을 많이 못 드리기 때문에 책값 자체가 약간 싸졌어요. 약간 싸졌어요. 아 이렇게 해야지. 그에 따른 부담이 커져 책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8.3% 아 네. 근데 어차피 신가는 사실 큰 차이가 없고요. 그렇죠. 부관이 특히나 이제 좀 나름 이제 스티디셀러 들은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고전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서정까지 시행지전에 사람들이 책을 대량 구매할 때 뭘 많이 샀냐면 그런 고전 모음 같은 거 있잖아요. 전집 뭐 이런 거. 작가 전집 뭐 이런 거. 어머니들 애기들 도서도 그러는 거 많이 다졌을 거예요. 도서정까지에는 역시나 어린이 전집에도 영향을 지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에 타격이 크다고 해요. 교보문고 관계자는요. 아무래도 도서정까지 시행전에 할인폭이 컸던 온라인 서점의 매출이 상당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도서정까지 시행전과 가격차가 크지 않은 신간 위주의 구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예상보다 매출 하락이 심하지는 않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할인된 가격이 된 책들을 많이 사다가 도서정까지 때문에 그거는 많이 안 나가지만 어차피 책값이 똑같다 보니까 신간을 많이 산다는 거지. 그래서 신간들은 오히려 판매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퉁을 쳤다. 주변에서 중고서점의 책이 의외로 깨끗하고 좋다고 해서 이번 주말에는 신해는 중고서점에 가보셨어요. 이것도 좋지. 알라딘 중고서점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굉장히 화랑이었죠. 그쵸. 지점도 있고 또 온라인 서점에서도 중고서점 사업을 많이 시행하더라고요. 이북 판매량도 늘었대요. 중고도서와 함께. 이북은 기본적으로 좀 싸니까. 종이책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서정까지 취지에 맞게 동네 서점들의 운영에는 보탬이 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대요. 동네 서점들은 할인폭을 많이 때리기가 힘들잖아. 규모의 경제에 밀리면. 어차피 책값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시키지 않은 분들은 그냥 집 앞에 동네 서점에서 사는 경우네요. 근데 이거 동네 서점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아니 나는 진짜 웃긴 게 동네 서점이 이미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와서 개정을 한 게 되게 웃겨요. 제가 초등학교 때랑 비교해서 눈에 띄게 많이 사라진 것들이 뭐가 있냐면 동네 서점하고 동네 레코드샵이에요. 아 그치 맞어. 시디가기 시디가기 옛날에는 그 테이프 5천원 그 정품 테이프 막 사모으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게 동네 레코드샵이 다 없어지고 사실상 그거조차도 이제 대형 서점으로 편입됐죠. 그쵸. 그리고 백화점에나 좀 있고 맞아 맞아. 음반 이런 것처럼 동네 서점에 또 나름의 정겨움이 있는데 요새는 동네 서점이라고 있으면 대부분 참고서이죠. 어 맞아. 그 학교 앞에 문제지 문제지 팔고 안타깝게 그지 없죠. 인터넷 서점들이나 출판업체들은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역서점의 매출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아까 박새롬이가 말했지만 이미 많이 없어졌다. 출판진흥원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 서점 매출은 1, 20% 감소한 반면에 중소서점의 경우 약 40%의 매출이 영업이익은 모두 증가했다. 증가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진 거의 안 먹거나 사실은 50% 이상 할인되는 거는 마진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재고 미끼 미끼이자 이런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당연히 증가했겠죠. 그러면 이제는 찬성 반대가 좀 무의미한 시점입니다만 이미 개정되어서 찬성하는 쪽은 이제 뭐냐면 아름다운 거죠. 과도한 할인이 계속된다면 인류의 소중한 지적재산인 책이라는 문화상품은 사라지고 일개 소비자 공산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이 그렇게 됐죠. 이미 소중한 지적재산이 맞는데 책이 정말 많이 경제 논리에 이제 어쩔 수 없죠. 사실은 난 책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생각도 들어. 근데 좀 궁금한 게 우리 외국 같은 경우에는 커버 같은 게 굉장히 얇고 들고 다니기 가벼운 그런 재질을 양장본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고급스럽잖아요. 양장본이 나오죠. 그게 아마 아까 박세르비가 또 말했던 장식 효과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디자인도 되게 훌륭하고 재질도 되게 좋고 사실 외국에서는 오바마 자서전 같은 것 어떤 모든 간에 다 두껍고 왜냐하면 종이가 재생지 같은 거 쓰는 느낌의 누런 종이 책 자체가 두꺼운데 좀 이렇게 가볍고 얇고 뭐라 뭐라 그래야 돼 그 종이 재질이 왜냐하면 책이 가벼워야 돼서 그런 종이를 쓰는 건데 그 종이는 내구성이 되게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뭐 사실 내구성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 게 사실 책을 한 번 그냥 읽는다고 해서 막 그렇게 닳거나 책이 또 낡아가는 맛이 있잖아. 그쵸. 근데 우리나라 책들은 종이를 너무 좋은 거 써서 그래서 왜 되게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도 되게 무겁잖아. 심지어 사진이 많이 거의 안 들어간 책인데 코팅지 쓰는 책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되게 고급지 빤딱빤딱합니다. 저는 좀 그런 가벼운 책이 많아졌으면 싶은 게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 같이 또 이북이 많이 안 나오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기가 많이 보급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북 소비량이 적은 거 보면은 참고로 찌질한 유인자는 이북이 나와있습니다. 근데 요새 신간은 이북 많이 나오고요. 예전 것들이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영세하기도 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책을 얼마나 우리가 좀 약간 소유물 일까? DP용?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찬성에 이런 입장들이 있었고요. 기존에 또 이런 저기 입장들입니다. 찬성에 기존에 인터넷 서점이 평균적으로 16.5% 할인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 또한 중고도서는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18개월이 지난 구간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가격인화를 허용시켜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출판사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출판사의 재고관리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무턱대고 많이 찍어내지는 않을 거다.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도서정가제로 쓰러져가는 영세서점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찬성 입장도 있어요. 이미 동네에 많은 영세점이 사라졌다. 맞아. 이는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유통망을 통한 대형서점의 과도한 할인 경쟁에서 그 원인이 있다. 아 그 영화 옛날 영화인데 유부간 메일이었나요? 그 저기 저기 톰 앵크스랑 맥라이언 나온 영화인데 그 맥라이언이 아마 작은 서점 주인이었나? 뭐 이랬는데 대형서점에 이제 밀려가지고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달달한 멜로인데 그 거기에 그 상황을 녹여놨구나. 설정된 상황이 그래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과도한 할인 경쟁에 그 원인이 있다. 도서정가제를 통해 모든 도서의 할인율이 15%에 맞춰지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들 거다. 소비자들이 영세서점을 이용하면 할수록 출판사들의 판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 아 요새 그 독립 출판 서점 위주로 사는 급하는 서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진짜 작은 규모에. 실제로 그 반대급부라는 건 항상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오히려 메이저 메이저 대형 대형 이렇게 나가니까 독립 잡지라던가 그런 것도 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요새 LP 가게가 늘어나고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요? 오히려 LP 자체가 찾는 사람들이 좀 생겼어요. 시장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원으로 넘어와버렸잖아. 이미 파일만 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 있냐 그걸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매니아들이 있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내가 이 뮤지션의 음반을 가졌다는 것을. 그거에 완전한 대척점에 있지. LP가.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려고 보니까 LP가 다시 뜨는 거야. CD도 오히려 틀다 보면 뭐 이렇게 스크래치 나고 관리도 어렵고 케이스는 깨지고 근데 LP는 종이인데다가 뭐 아무튼 훨씬 사이즈도 크고 거의 이게 매니아들의 소장 값어치가 소장 값어치가 훨씬 있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저쪽 유럽 쪽에서는 LP가 뜸 LP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턴테이블을 현대화시킨 디자인으로 턴테이블이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다시 완전히 안으로 온라인에서 턴테이블 많이 팔립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제에서 싸게 넘어온 것도 이제 접근하기 쉬우라고 그만한 또 인테리어 용품이 없잖아요. 어차피 보여주기식이고 어차피 그렇게 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음원만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유 같은 가수는 LP로도 음반을 내요. 그리고 이번에 고 신혜철 씨 신혜철 1주기 추모하기 위해서 그 이제 1중의 전집이죠. 신혜철의 음악 전집이 LP로 한정판으로도 나왔다고 하고요. 근데 이건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캐스커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아티스트가 새로 앨범을 냈는데 그 음원 사이트에 깔린 음원을 들어보고 아니 이렇게 나올 거면 자기가 이렇게 공들여서 왜 음원을 냈을까 싶었다고 CD나 이런 LP로 듣는 음질과는 다른 거죠. 그렇구나. 우리나라 이승환 씨가 음반 낼 때 좋은 사운드 이런 걸 구현하는데 굉장히 거의 방망이 깎는 노인의 수준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대세가 생기면 그의 반대급보다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 아날로그로 회귀하는 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보지 않았나 어 그 문화적으로나 사회나 전반적으로 특히 소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맞아맞아 반드시 오히려 최첨단으로 그런 아날로그의 새로운 시장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이 편에 반대편에 있는 것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왜 하면 대세를 따르기에는 규모가 작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요새 특히나 아 그렇네요. 진짜로 그래서 틈새시장이라고도 학부모하고 다양한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도 펴보면 LP가 원래 그 바늘로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 옛날에는 그게 깨진다거나 이러면서 판이 튀거나 그래서 좀 손상도 있었대. 잘 깨지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걸 뭐 소재를 새로운 걸로 바꿔서 잘 깨지지도 않고 약간 유연한 소재를 써서 뭐 아무튼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LP는 또 그 노이즈 마저 그 맛이 있죠. 진짜 별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한편 도서정가제 반대 입장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다. 왜 가격을 이렇게 이 도서정가제가 뭐에 맞물려서 같이 저기 또 비판 받았냐면요. 작년 11월에 그거 있잖아. 단통법 단통법하고 이게 단통법이 나는 그 왜 지금 출판사들이 애초에 가격 자체를 약간 내려서 출간한다고 했잖아. 나는 단말기들이 그렇게 됐어야 됐다고 봐. 그렇지. 그거를 노린 건데 단말기는 이상하게 단통법이 이상하게 가버렸지. 암구어가 생기고 해당 법안의 발의가 오프라인 대형 서점 등의 로비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의심의 목소리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대형 서점들이 먹고 살겠다고 로비를 한 거 아니냐 시장 논리에도 어긋나고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심해서 하면서까지 오프라인 대형 서점만 배불리는 도서정가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는 반문이 있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부담이 늘어난다. 18개월이 지난 구간에 책값을 싸게 변경한다고 해도 기존 책값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을 거고 또 출판사들이 책값을 적정하게 책정한다는 보장이 없죠.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오히려 책값이 비싸지면 도서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출판사와 유통사 그리고 서점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도서정가제로 쓰러져가는 영세서점을 살릴 수 있을까 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있대요. 뭐냐면 그 할인율의 격차를 줄인다는 것만으로 영세서점이 소비자들이 영세서점을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건 또 그렇지. 그래서 할인율을 제한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도서 유통 구조로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일 거다. 맞아. 1리는 말이죠. 온라인 서점은 카드사 제휴할임에 무료배송을 통해 영세서점과 가격차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서정까지를 실시함으로써 영세서점이 얻는 이익을 거의 없을 거로 보인다고 했는데 어쨌든 좀 늘어났다고 하니까 또 매출이 이런 사실 뭔가 제도를 하나 입안할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진단을 해야 되고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도가 시행됐을 경우에 어떻게 판세나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어떤 누군가는 손해를 볼 것인가 에 대한 예측도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제도는 정말 오래오래 준비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졸라 많다는 거 우리나라에선 갑자기 또 블랙프라이데이가 제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심지어 그것 때문에 어쨌든지 경제성장률이 좀 괜찮았나 봐요 3분기가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지 아닌데 원래 선분기에는 좀 괜찮은 경제성장률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엄청 살만해진 게 아니라 좀 괜찮았대 다른 때보다 우리 또 경제부총리께서 이걸 발판 삼아서 또 마구 생색을 내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네요 매우 우려다네요 지금 창고기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출판사들이 자멸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현상황 분석한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데 그거에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도서유통이 지나치게 대형서점에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케팅이나 이런 것까지 다 단순히 대형서점들이 책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도 대신해주는 왜냐면 사실은 이제 대형서점이 일종의 밀어주거나 혹은 응원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대형서점의 파워가 있잖아요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세졌고 심지어 그래서 마케팅 비용도 사실 대형서점의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죠 그래서 매대를 대형서점에 많이 크게 한다거나 특히나 온라인 서점의 서점 같은 경우는 배너라든가 저는 이거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진짜 그거에 의존을 해요 MD추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책을 고른 사람들의 비슷한 또 책을 고른 거 추천해주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해서 책을 또 선택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만든 시스템이긴 해요 대형서점들이 문제는 우리나라 출판계가 출판계 뭐 이렇게 누가 원해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뭐 선후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상 자체가 굉장히 의존적이라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대형서점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책사재기 문제 언제 한번 다뤘었잖아요 단심에서 그니까 순위에 올리는 게 일단 거의 지상과제가 됐고 실제로 순위에만 올라가면 그게 또 마케팅 효과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혹은 딴지마켓에서 여러 업체를 만나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곳곳에 산적해 있는 것들의 가장 그 핵심 문제 중에 핵심은 중에 하나가 유통에 있다고 봐요 이게 뭐 책이 됐던 뭐가 됐던 뭐가 됐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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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통과 유통 대기업의 뭐 수수료 갑질이라든가 유통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책 쓰는 걸 제조업이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그 제조업 제조업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지금 크게 유통 그치 유통이 너무 비대해졌고 근데 책도 도서도 마찬가지 그 유통구조 같은 얘기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그 유통을 뭐 이제 피가 흐르는 동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유통에 순 기능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특히 그쪽 문제가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진짜 단적인 것만 봐서 그 출판사들이 책을 낼 때 애초에 가격을 내려서 출판한다는 거 그 전에 뻥튀겼다는 거잖아 그러면 거품이 있었다는 건데 그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걷어냈다는 거니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어쨌든 한 부분에서는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조금 시장에게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출판사들도 어렵죠 사실 종이책 시장 자체가 이제는 그 이것도 아날로그 문화잖아요 사실상 여전히 그래도 이제 종이책에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이북이 그 아우라를 따라잡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음반 같은 거는 이제 더 빨리 그게 이제 넘어간 거고 디지털로 그나마 이제 신문은 뭐 완전 넘어갔고 넘어갔고 종이책은 거의 안 보니까 그나마 이제 책은 그 아우라와 아까 말한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장식 효과도 뭐든 간에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이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이 책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사람의 어떤 사람의 책장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도 있고 그 말도 뭐 일정만 맞는 말이죠 그나마 그래서 종이책 시장이 그런 아우라들 때문에라도 잘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다른데 거에 비해서 하지만 어쨌든 수비가 줄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 책을 많이 안 읽고 책을 많이 안 읽고 맞아요 그 자체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출판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거기서 또 뭔가 이제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게 돈 되는 것 쪽에 너무 매몰된다든가 그리고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제 그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사정이 안 좋아서 더 악화되는 뭔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 시행 도입 시행 배경에 보면은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서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팔도록 하는 제도다 뭐 어쨌든 고급서적이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가격 제도를 변경시켜서 이 부분 목적이 달성되는 거는 사실 진짜로 탱기미비하지요 그렇죠 저는 이게 실제로 박쥐 같은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찬성 측이나 반대 측에 다 일견 이해가 되는 것들이 반대하는 입장도 아주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 왜 그렇게 시장 경제를 해결이 안 돼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부르시면서 왜 이런 거는 무슨 제도로 가격을 막 그러니까 단톡법도 마찬가지고 왜 못하게 하냐라는 입장도 충분히 일견 공감이 되고 찬성하는 쪽도 어쨌든 간에 이런 쪽으로 규제를 해서라도 보호를 할 건 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당연히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또 시행된 지 1년이나 돼서 중요한 건 도서전까지뿐만 아니라 뭔가 제도가 나오면 있잖아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좋은 기사가 있어서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정말 길죠 부분 부분 요약을 해드리면 그냥 도서전까지로 출판사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기사의 어떤 맥은 뭐냐면 위기를 자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출판계에서 왜 스마트폰이 범람하면 스마트폰이 이제 대세가 되고 시대의 패러다임이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밀려나가지고 좀 심한 말로 징징거리기에는 어쨌든 극복 노력조차 안 했던 것도 맞지 않느냐 대응 자체가 좀 게을렀던 거 아니냐 하는 말이 있죠 그 일례로 이 기사에 언급된 게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파주 출판단지를 일종의 육성을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갔는데 출판사들이 일종의 돈이 벌리던 시절에 이거를 좀 어떻게 다양하게 뭔가로 새로운 뭔가를 창조하기 위한 그리고 뭔가 이런 시대 흐름에 맞서서 대응하기 위한 쪽에 돈을 쓰지 않고 부동산에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건물을 사면서 사실 부동산 자체가 말 그대로 부동이잖아 부동 그리고 실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인데다가 그거를 유연하게 쓰기도 어렵고 당연히 일단 안정적인 거 말고는 사실 회사가 사옥 사는 거 뭐 큰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돈을 다 묶어버리면서 사실상 그 출판업계 자체가 이 뭔가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 자체를 게을리게 했던 것도 맞는 말이다 마냥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 이런 거에만 뭔가 탓을 돌리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사실 책 같은 거는 항상 위기라고 그렇게 왔었죠 라디오가 나왔을 때도 위기였고 그런데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일시적인 공급가임으로 산업조정계에 들어섰을 뿐이다 사실 그리고 1450년에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책이 등장한 이래 500년 동안 계속 도전과 응전을 통해 진화해 온 거다 사실 정말 오래된 매체제잖아요 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출판사들의 상상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는 거예요 대응 자체에 대해서 그게 뭐 종이책이 됐든 이북이 됐든 해외 출판사들은 이미 출판업을 정보유통업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시제의뢰에 맞춰서 정보유통업 그런데 이제 작금의 출판이기는 이 기사를 쓰신 분의 주장이죠 어제까지의 세계에서 깨어나지 못한 출판사들의 탓도 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서점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마케팅에 의존하는 거 얘기했지만 여기 대목이 되게 인상 깊은 게 출판사는 독자가 아니라 서점을 상대하는 데 익숙해졌다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있네요 이 마트 같아 서점이 느낌이 가게 후려쳐서 밀어내게 하면 밀어내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유통 권력이 너무 커지면 있잖아요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유통하고 해야 돼 아 진짜로 그런데 휘둘리고 있다 그런데 이게 책뿐만이 아니라 가령 백화점이 됐든 대형마트가 됐든 있잖아요 거기에 입점시키는 게 판매를 담보하는 그치? 홈쇼핑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순간 접점이 거기서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인 혜택을 주고 내가 매력적으로 보인 물론 소비자들한테도 매력적이어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내 눈앞에 저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벤더가 됐던 실제 거대 유통 자본이 됐던 간에 뭐 하여튼 책도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죠 오히려 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는 또 독자들도 이제 그쪽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됐고 이게 사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어느 한쪽 손만 들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다 이제 조금조금씩의 책임과 뭉텅이 뭉텅이가 됐든 간에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네 사실 그렇죠 변화의 흐름에 이제 맞추지 못한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그런 거 하면은 왜 빨간다방 이런 팟캐스트 내는 출판사 있잖아요 아 빨간책방 아 빨간책방 야 너는 진짜 저 에러미 저거 진짜 아휴 진짜 빨간책방은 굉장히 호평받았죠 아 그런데는 굉장히 마케팅을 잘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를 통해서 책 판매를 좀 상승시키고 그게 왜 언젠가부터 출판사들이 카페 많이 하게 됐지 않습니까 북카페 근데 그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접점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참으로 긍정적입니다만 네 생각해보니 그것도 부동산이네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접점은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 저는 그런 건 참 좋았거든요 어쨌든 출판사들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가격으로 경쟁력을 드밀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아 대우가 대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좋은 걸 계속 만들어내면 살아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는 출판업계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던 건데 이건 뭐 사실 업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게 번역서들이 너무 많고 진짜 잘 나가는 책들을 보면 다 검증된 외국 서적들이 번역해서 출간했을 경우에 타율이 높으니까 네 그런 쪽이 많이 치우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잘 나가는 책들의 장르조차 굉장히 쏠림이 심하고 요새는 뭐 이래가지고 다양하지 못한 문화는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요 또 이렇게 깊게 얘기를 하면 우울해진다니까 그래서 몹시 우울해지기 전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좀 하고 저도 진짜 책 안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많이 봐요 아 이제 진짜 많이 하는 제가 왜 그 저기 뭐야 스마트폰 게임 다 지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맞아 맞아 그냥 게임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기록이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저는 책 읽을 때마다 꼭 그 스마트폰 어플 이런 거에 무슨 책 완도고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메모장을 보면서 항상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읽었어? 그러면서 경청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책을 읽는 행위야말로 굉장히 심도 깊은 경청인 거죠 아 그렇네 자발적 경청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책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 한번 해보고 오랜만에 모여서 방송을 했지만 역시 어색하지 않군요 우리 마지막으로 광고 듣고 네 방송이 끝났다고 광고를 안 들으실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안 돼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광고 방송이 끝나고도 광고를 넣는 멋진 방송 마지막 인사 대신에 오늘은 특별히 저희 상품 3인방 중에 마지막 하나죠 파인프라인데 광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못 넣겠네 그러면 광고 음원이 아직 없잖아 네 그러면 생각나는 거 한마디씩 우리가 해서 광고를 해줘요 네 저희가 즉석 광고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 이래서 좋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라님 일단 이가 진짜 대리석처럼 맨질맨질해지는 거 정말 파리가 낙상할 듯한 그 감촉 네 좋아 그리고 박스로미 피디 엔지니어 파인프라 이래서 좋다 저기 안 생각났니 키스하기 전에 해주세요 제가 나보다 더 심하다고 봐 나는 혀로 이렇게 왜 자기 이빨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감촉이 좋잖아요 남의 혀로 쓸어도 좋다 너 이 뭘로 닦았어 너 이가 뭐 이래 파인프라 치약 네 제가 생각하는 파인프라는 텁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자고 일어나도 내가 느껴도 안 텁텁하고 남이 느껴도 안 텁텁 모닝키스 가능하고요 눈꽃만 띄고 하는 거죠 저거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온몸으로 홀짝이 왜 표정을 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왜 쟤는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근데 그 이렇게 갑자기 19금으로 확 틀었을 때 그 특유의 홀짝이 표정이 있어요 어 표정이 있어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너무 웃겨 저는 아직 세상이 무섭답니다 갈 곳을 잃은 아이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놀리는 맛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곤장을 맞는 것만 굉장히 에로틱해질 수 있겠다는 걱정 때문에 그래서 곤장을 안 맞은 겁니다 네 다음 방송은 늦지 않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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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